고금리 기조 속에서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도입됐던 각종 상환유예 제도마저 종료를 예고하고 있어서 업계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고차원 기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 제조 상장사 674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9%였습니다. 반면 이자 비용은 20.3%, 총 부채는 10.4%가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겨우겨우 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이자와 부채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금융 비용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저희 사장님도 대책이 딱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아끼고 전략한다고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업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자금 사장에 숨통을 틔워줬던 상환유예 제도도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이자 상환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종료 시기를 4차례 연장해 왔지만 내년 9월 종료를 확정한 상황.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확연한 상황이라 정부 역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뾰족한 방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올해가 금리 인상기였다면 내년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시기여서 내년 상반기 자금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 형국에 놓이면서 이익을 내고 있지만 도산안은 이른바 흑자도산에 직면하지 않을까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